. 송해, 한 달 출연료 웬만한 연봉 수준. 현존하는 최장수 MC 송해의 출연료가 다시금 화제를 받고 있다. 송해는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30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다. 송해 만큼 한 프로그램을 길게 진행한 MC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를 뛰어넘을 인물은 없다. 30년 이상을 진행해 온 송해는 과연 얼마의 출연료를 받을까? 과거 2008년 국회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송해의 출연료도 공개가 됐다. 송해는 1회당 3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해는 또한 꾸준한 이미지로 인해 모닝 CF도 함께 찍고 있다. 송해는 한 달에 방송만 12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져. CF 모델과 홍보대사까지의 월 수익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으리라 평가가 나온다. CF 모델과 홍보대사까지의 월 수익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다. CF 모델과 홍보대사까지의 월 수익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을 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다.